안녕하세요 박보온입니다. 2021년 5국공채 1회 TRS학습법과 복동이 촬영을 합니다. 최고대방 강평하는데 여러분 먼저 압축자료를 다 꺼내세요. 압축자료로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여러분이 1분 리마인드를 합니다. 1분 동안 리마인드를 하는 법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2단계에서는 30초로 리마인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15초 동안 말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연상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 직전까지 모든 자료를 다 한번 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거 훈련 꼭 해야 돼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스타디가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스타디를 통해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3순환까지의 훈련이 되어야 여러분이 시험 전날에 모든 자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날도 볼 수 있게 되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처음에 문제 압축자료를 봅니다. 문제 압축자료를 보고 먼저 여러분이 키워드 체크는 좀 해야 돼요. 이미 기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가 되어 있긴 하겠지만 여기 키워드 자료에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합니다. 2001년 1월 A 시장으로부터 택시 면허를 발급받았고 5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10년 6월 취소처분을 받죠. 그리고 A 시장에게 통지가 없었다. 택시 면허 취소 정지는 그래서 별도로 없었어요. 그랬더니 2011년 7월 운전면허에 가비 제트도 가죠. 그리고 2014년 8월 을에게 택시 면허를 양도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꼭 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양도를 하면 얘는 양도인. 그리고 을에게 양도했으니까 을은 양수인이 됩니다. 이거 꼭 체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2014년 9월 A 광역시장의 양도에 대한 인가처분을 받습니다. A 시장은 인가심사 당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몰랐다는 게 중요하죠. 실건되지 않는 거죠. 5월 2016년 5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으니까 이날 안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 6월 의리 택시 면허를 취소해 버립니다. 의리니까 지금 양수인에게 취소처분이 나간 거예요. 양도인의 음주운전에 따른 양도인의 법 위반에 따른 위반 사실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했다. 취소처분을 했기 때문에 제재사유의 승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음을 제기했어요. 을은 택시면허 취소세가 발생한 후 6년이 경과했는데 취소처분을 한 것은 취소처례 6년 지났다. 실권이죠. 실권. 그리고 신뢰. 두 가지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실권은 파생법리라는 것을 기억해서 먼저 검토한다. 그리고 A시장은 인간심사 당시 면허 취소사유 양도인의 면허 취소사유를 확인을 계열했다. 신의 측입니다. 그리고 택시면허 취소 후 양도시까지 약 15년 동안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교통법규로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런데 너무 과도한 처분이 나왔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보면 재난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재난권 불행사 또는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비례관측도 문제가 됩니다. 다음. 병은 PC방 영업증 청소년 출입시간 규정을 위반해서 관할 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금지하명이죠. 부작위하명입니다. 하명은 명령적 행정행위예요. 처분을 받고 사전통지가 없었어요. 그럼 절차하자죠. 절차하자는 취소사유입니다. 행정행위가 취소사유라면 공정적 내지는 구속요건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한 거였어요. 병은 사전통지 없는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 절차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불응하고 계속 영업을 합니다. 그랬더니 시장은 형사법원의 영업정지 명령위반죄. 명령위반죄는 명령의 적법성을 구속요건으로 한다고 했어요. 병을 고발했고 질문은 형사법원은 병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분 리마인드를 합니다. 선생님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질문을 잘 봐야 돼요. 질문은 주장의 당부입니다. 주장의 당부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는 형사법원이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느냐, 내릴 수 있느냐. 이 정도는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 6년, 신뢰, 게을리, 그리고 양도시까지 위반한 적이 없다. 종합적. 여기는 불행사 또는 비례였어요. 1분 리마인드를 시작할 때는 시간을 재고 1, 2분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짧은 시간대에 복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하는 거 한번 봅니다. 주장의 당부. 첫 번째 주장. 6년, 실권. 사안은 통계받지 않아서 몰랐다. 암 X, 따라서 실권 X. 1번 원칙은 신뢰보. 신뢰보 원칙은 여기서는 위반. 그러면서 머리에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게을리, 신의칙 위반. 신의칙 위반과 관련해서 사안은 신의칙 위반 맞다. 자, 중요한 키워드를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하세요. 정의관념, 합법성 원칙의 희생. 이런 단어. 그리고 마지막, 재량권 불행사. 전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재량권 불행사. 그 자체로 재량일탈나면 비례안칙 위반이다. 다음, 형사법원과 성결문제. 사안은 영업정지, 금지하며 사정통지, 결약, 절차상하자, 취소사유. 따라서 공정력, 구속력권적 효력 발생. 형사법원은 본원 판단에서 성결문제로서 위법성 심사 가능하다. 따라서 유접 판결 내릴 수 없다. 이렇게 1분 끝내는 겁니다. 자, 끝내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끝내고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원칙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리마인드는 반드시 1분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3선화 때 실력이 많이 상승되면 시간을 점점점점 줄여야 됩니다. 50초, 45초, 40초. 마지막에는 30초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체크를 하는데 이때 체크하는 것도 보세요. 1분 리마인드 할 때 꼭 지켜야 될 게 첫 번째 시간을 준수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떠오르지 않으면 패스합니다. 패스. 왜냐하면 떠오르지 않아도 좋아요. 떠오르지 않는,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을 체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떠오르지 않으면 곧바로 패스합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를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목차를 보고 리마인드가 끝나면 그 문제를 보고 리마인드가 끝나면 목차에다 체크하는데 체크도 이렇게 간단하게 실권, 신뢰, 실권의 법리는 암, X, 따라서 실권은 X 신뢰보호는 위반이다. 두 번째, 신의칙, 요건, 판례 써주면 좋죠. 소결, 신의칙, 위반이다. 세 번째, 비례, 위반이다. 불행사, 전혀 재료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위법하다. 그런데 본인이 여기서 뭔가를 놓쳤어요. 뭔가를 놓쳤다면 실권을 썼는데 신뢰보호를 쓰지 않았다. 그럼 체크해 놓는 겁니다. 신의칙에서, 요건에서 뭔가 내가 빠졌다. 합법성 원칙 희생을 내가 빠뜨렸다. 그럼 이걸 체크하는 겁니다.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이렇게 체크해 놓고 나서 다시 실전에 들어가서 본인이 놓친 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방금 본 것처럼 1단계 문제에서 1분 리마인드 하고 그리고 2단계, 목차에서 본인이 놓친 걸 체크하고 목차에서 체크합니다. 3단계, 체크된 것만 답안지에 체크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답안지에 체크하는 것들이 리마인드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면서 모자이크처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한 번 할 때요. 문제를 보면서 1분 리마인드. 물론 50초, 30초까지 줄여도 좋아요. 2단계는 목차에 체크하고 3단계는 답안지에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면 두 번째 세트에서는 1분 리마인드를 30초로 바꿉니다. 더 짧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체크합니다. 마지막 3세트는 뭐냐. 3세트에서는 15초 리마인드 하는데 이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상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해보세요. 한 번. 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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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지 않고 15초 동안 무슨 쟁점이 있었는지 쭉 훑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답안지를 다 읽으면 시간이 초과돼서 여러분이 나중에 30개, 40개의 쟁점을 시험 전날 못 봐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선택과 집중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3단계로 리마인드 하는데 각 세트마다 3단계 리마인드. 그리고 세트도 3번, 30초, 나중에 15초까지. 이거를 연습을 해서 3순환쯤 되면 고수가 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30초 리마인드 한 번 해볼까요? 30초 리마인드. 자, 주장의 당부. 체크는 돼 있어야죠. 6년, 신뢰, 게을리, 위반한 적이 없다. 자, 30초. 그리고 여기는 영업정지, 사단통제 없었다. 형사법원이 유죄 판결할 수 있느냐. 이 정도 가지고 체크하는 겁니다. 상당히 30초 리마인드 한 번 해볼까요? 6년, 실권, 암, X, 따라서 실권, X, 신뢰, 위반했다. 게을리했다, 신의 측, 위반이다. 위반한 적이 없다, 재난권 불행사 통과. 재난권 위반이다, 비례원 측 위반이다. 여기는 영업정지 금지하명, 사전통제, 결혁, 절차상하자, 취소사유, 형사법원은 성결문제로 위법상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없다. 이 정도로 끝내는 겁니다. 이게 30초 리마인드예요. 시부수는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실권, 암, X, 실내에서는 공적결혁의 표명, 규체에서 쭉 내려가서 위반. 그리고 게을리, 신의 측, 신의 측, 요건 머릿속으로 쫙 긁어내고 위반. 그 다음에 위반한 적 없다, 재난권 불행사 또는 비례원 측 위반. 상황 같은 경우는 금지하명이다, 취소사유이다. 따라서 형사법원에서 위법상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면 명령위반죄, 무죄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15초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TRS 학습법이에요. 이 TRS 학습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썼던 모든 답안지를 시험 전날 보고, 시험 당일에도 쭉 머릿속에서 스크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쟁점의 빼대가 잡히면 나머지는 나중에 단순한 게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꼭 하세요. 강의 시간에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TRS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TRS 학습법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3년 동안